구호구쇼 백반토론 과거 정권들은 약점이 많아서 부패 기득권 언론을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지금 정권은 약점이 없기 때문에 언론과의 전면전도 막 거리낄 게 없다 예 감사합니다 빵 졌잖아 제가 사실 거리낄 게 없으니까요 저희가 워낙에 티없이 맑기만 하잖아요 요즘 보면 나란히 하는 이 동네에 병같은 게 도는 것 같아 유행성 코미디 전염병? 이건 예방접종 없나? 어쨌든 그 언론사 주필 훅 날아가는 거 보셨죠 한방에 훅 가더라고 근데 자료는 어디서 났을까 김의원이 하필 리타민에 폭로한 자료 어디서 구했을까 어디선가 구했겠죠 찌라시 보다가 생각나서 구했다던데 아 찌라시? 몇 년 전부터 찌라시를 통해서 중요한 걸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찌라시를 통해서 그런 거 보면 우리 시대에 민족 정론지는 찌라시죠 재밌다 재밌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적의 냄새가 난다 그런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코가 막혀서 저절로 나던데 냄새가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송주필은 송주필 우수석은 우수석이다 또 이런 개념이 어렵나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분리가 안 되시나 이게 그렇게 자꾸 흔들어대는 것 때문에 이 사다리 났는데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기왕 이래 된 거 좀 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더 유치하게 내가 이제 싸움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고상한 싸움보다는 유치한 싸움이 재밌어 막 박터지는 거 막 체급이 안 맞죠 감이 어디서 아니죠 부패 기득권이 역사가 있는데 알잖아 기왕 하는 거 더 한 번 가보세요 싸움 붙이시는 겁니까 붙이긴 누가 붙여 기왕 하는 거 재밌게라도 해봐라 이거지 부패 기득권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촛불 시위하면 재밌겠네요 아 좋네 아이디어 있으시네 그러면 우린 그래야지 니네 촛불의 배후는 누구냐 재밌다 부패 기득권이 언론 탄압 규탄 성명서 이렇게 성명서 내고 이렇게 막 삭발하고 그럼 또 우린 그래야지 니네 종북이지 아 좋다 야 생전 이거 못 보던 그림이잖아 보고 싶네요 설렌다 막 상상만했네 그러게요 이 정도로 흔들어 대면 거기도 이거 종북도 해서 붙여야 되겠네 그렇지 그게 공평하죠 최근에 지혜치님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건 누구다 부패 기득권 언론 종북이네 식물 정보로 만들려는 저희가 느껴질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네 야 쌀다 쌀다 내가 이런 걸 다 보는구나 상상해보게 되네요 부패 기득권이 시위하면서 아침이슬 부르는 거 그러니까 지혜치면 거기에 맞서서는 그 노래 하시면 어떨까 그 노래 사랑도 명예도 잠깐 제가요 하시면 재밌잖아 사랑도 만 명예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웃기다 재밌다 근데 더 재밌으려면 급반전 반전이 있어야 돼 재밌으려면 수세에 몰리던 부패 기득권이 다음날 일면 탑으로 대문짝 마르게 특징 기사를 내 이제는 말해야 한다 사라진 7시가 저기요 2012년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댓글의 추억 심층 취재 무슨 지금 그런 우리는 이제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선언 딱 하면서 행여라 시끄럽고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쓸데없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조용히 밥이나 드세요